그분은 제작진 대표 이완진 PD 한진이 형 성대 중에 하나 사면 돼 아침에 옛말로 진짜 검사해봐야 돼요 솔드같이 안생겨지 완전요 외부가 함께 뒤에 식당에 앉아서 아이스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이스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완진 PD보다 높은 그룹에게만 생수를 한 통씩 드립니다 몇 개의 카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가능하나 빨리 순서를 제대로 맞춰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수 있죠 장바구니를 들고 가세요 두 번째 어귀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쓰여있는 뜻을 최대한 빨리 이 어귀문제는 언어적 이해력이나 표현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과 똑같은 모양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두 달에 커피를 통균 32잔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마시는 커피는 대략 몇 점일까요? 이거 다 둔졌다 다 둔 사람들이? 그러면 못 들었어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오한진 PD보다 IQ가 높은 분들입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1명입니다 네? 진짜야? 야 계단 말이야 야 계단 말이야 야 계단 말이야 야 계단 말이야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서 한 명이 타락했네 잠깐만 잠깐만 잠박이네 네 네 네 네 네 존박씨 어? 진짜? 왜? 진짜로? 진짜? 진짜로? 인치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연하고 무엇보다 사교성이 굉장히 높은 것 굉장히 많은 가치가 편단이 되는데요 다음입니다 네 규현씨 오 아 그래 뭔 뭐 이상하지도 않다 야야야 규현아 더 빨리 가 아 예 야 똑같다 규현아 네 규현씨는 정말 집중력 수리력 전형적인 이권 스타일이에요 아 수리력 이거 이권 스타일이에요 차갑잖아 아이가 뭐 없는 스타일 차갑다 자 트호는 하나입니다 네 랩몬스터 아 아 아 예은아 잠을 못 자서 그래 예은아 잠을 못 자서 그런다니까 예은아 잠을 못 자서 그런다니까 랩몬스터 씨는 다른 거 다 그렇다 치고 언어 능력에서 거의 월등한 아 대단하네